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 여기 오신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렸던 구공탄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KBS 개그맨이자 지금 유머 크리에이터 구공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2상은 신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뮤비씨 한 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댄스팀 블리블레이터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프리카TV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구공탄과 다이아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좀 이동을. 다이아나 우측으로 구공탄은 왼쪽으로 좀 자리를 좀 이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은 좀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드립니다.